자 오늘은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할로윈 아시죠?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무서운 복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런 어떤 축제이기도 하죠 It was the night 시간이고 it이 쓰였죠 시간이고 it이 쓰이면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밤이었다 이러면 되겠죠 그냥 밤이었다 Before Halloween 할로윈 전날 밤이었다 하면 연결이 되겠죠 Author's family was busy Author의 family니까 Family는 가족이 되겠죠 가족이 was이었다 뭐이었다? Busy Busy는 바쁜 이런 거죠 그래서 Arthur의 가족이 바빴어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Making Make가 만들다인데 Making 하면 만들고 있는이죠 그러니까 만들고 있으면서 바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The house 어떻게 만들면서 Looks spooky 그 집을 아주 으스스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바빴다라는 거죠 이제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거죠 It looked so spooky Spooky는 아주 으스스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말 으스스해 보였어요 In fact In fact는 사실상 실제로 That author had a trouble 실제로 Arthur가 had a trouble Trouble은 문제 또는 어떤 곤경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뭐에 어려움이 처해졌냐 Falling asleep Fall asleep이 잠이 들다 인데 잠이 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면 그 이렇게 막 무서운 것을 막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잠 자기가 힘들겠죠 막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자 그 다음을 보죠 그 다음을 보면 Things 여기서 Things는 뭐 물건들도 되고 어떤 것들 또는 뭐 상황들 근데 여기서는 뭐 상황이 were even 심지어 worse 더 심해졌어요 The next morning 다음 날에 더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Help screamed author when he opened his eyes 자 when이 연결해주죠 그가 눈을 떴을 때 살려줘요 screamed author screamed author author가 소리쳤어요 scream이 소리치다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when이 있죠 뭔 말 있을 때 It just me sat his sister dw 아유 그냥 나야 아 요거죠 said his sister dw 여동생이 아유 나라고 이런 거죠 요렇게 치장을 한 거예요 boy are you jumpy 어 점프가 뛰다 인데 점피가 되면 형용사가 돼서 어 뭐 불안한 우리가 불안하면 막 들썩들썩 하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초조하니 뭐 이런 거죠 초조해 don't forget 잊어먹지마 you have to take me 어 you 이 dw가 오빠한테 you라고 하니까 오빠가 되겠죠 you have to 오빠가 take me 나를 데리고 가야 돼 어 trick or treating tonight 오늘 밤 trick or treating 은 이 자체가 어 뭐 뭐라고 하지 그 과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장난이에요 그런 놀이를 할 때 오늘 밤에 나를 데리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동생이 장난을 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author가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래야 돼 너 데리고 가야 돼 이런 거죠 동생을 데리고 가기 싫은 거죠 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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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또 접속사인데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다 보니까 뭐 뭐 하면서 이러면 돼요 그래서 as를 뭐 뭐 하면서 여기서는 그래서 그가 이 author가 시리얼을 먹으면서 질문했어요 야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거죠 you really do said his mother 엄마가 얘기했어요 어 너 정말로 그렇게 데리고 가야지 really는 정말로 실제로 and I want to go to every house said a d w 그리고 I want to go to 나 그리고 모든 집들을 찾아가고 싶단 말이야 동생이 말하는 거죠 author groaned author가 groan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불평거리다 그랬어요 I'll be the only one who has to drag his baby sister along I will be I will이 줄여진 말이죠 그래서 내가 will be the only one only는 유일한 one 이때 one은 하나 둘 셋 넷 one two three가 아니라 이때 one이 되면 사람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I'll be the only one 하는 것은 내가 유일한 사람이겠네 나만 그러겠네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who has to drag drag가 질질 끌고 다니다 인데 여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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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나만 그러겠네 나만 그런 사람이 되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창피하거나 데리고 가기 싫으니까 나만 여동생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uthor가 didn't recognize recognize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알아차리다 에요 그래서 didn't recognize 하면 알아차리지 못했다 anyone asked 어느 누구도 학교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변신을 했으니까 친구들이 there was a giant robot there was 하면 있었습니다 이었다 거대한 커다란 로봇이 있었어요 in his classroom 그의 교실에서 큰 로봇이 있었는데 로봇 복장을 하는 거죠 할로윈때 근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taking attendance attendance는 출석이에요 출석을 부르고 있는 거대한 로봇이 있었어요 그의 교실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you sound just like my teacher you sound 너가 sound 소리를 내는구나 just like my teacher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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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뭐처럼 그래서 꼭 선생님처럼 소리를 내네 이런 거죠 Mr. Marco said author 야 마코야 그 너 꼭 그 선생님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author가 얘기했어요 I'm your teacher said robot 내가 네 선생님이지 로봇이 얘기했어요 the only one author recognized 여기까지가 주어 라고 보면 되는데 only one 유일한 사람 여기 아까 원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을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어떤 한 사람을 할 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uthor가 알아차리게 된 그 유일한 사람은 was 이었다 누구예요 the brain brain 이었어요 he was wrapped in aluminum foil 그래서 그가 그가 was 랩이 여러분들 그 보면 그 포장하다 뭐 물건을 싸다 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was 비동사에다가 wrapped 되니까 쌓여진 거죠 그러니까는 알루미늄 호일로 변장한 쌓여진 친구가 브레인 이었다 라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변장을 한 거죠 I'm a baked potato said the brain 나는 baked 구워진 감자야 브레인이 얘기했어요 우리 감자나 고구마 구울 때 그 불에다가 넣기 전에 이렇게 호일에 감싸가지고 군고구마나 감자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구워진 감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이 다 이렇게 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할로윈 놀이를 즐기고 있는 거죠 자 프렌신 패스트 패스가 축구나 야구할 때 공을 패스 이럴 때 패스죠 지나가다 던지다 도 있는데 패스트 돌리다 특별한 아침 과자를 주었어요 eat these she said 동사부터 나오죠 이렇게 주어 없이 그러면은 이것들을 먹어봐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they are bat wing brownies and vampire blood 이것들이 지금 이 과자들이죠 장난치는 거죠 이게 bat은 그 박쥐죠 박쥐 날개 brownie 빵이고 and vampire blood 음료수는 vampire 피야 그러면서 할로윈 장난을 하는 거죠 이게 박쥐로 만든 거고 요거는 vampire 음료수라는 거죠 피로 만든 거 everyone ate them but author 모두가 그것들을 먹었어요 여기서 them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먹었는데 but author 하니까 but은 그러나죠 author만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것들을 먹었어요 author만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author가 안대를 썼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then they all put on blindfolds 그리고 그들 모두 put on 안대를 썼어요 buster passed around balls he said 그리고 buster 가 passed around 돌렸어요 balls 그릇들을 돌려주었어요 as he said 그가 말한 그릇들인데 뭘로 가득 찬 그 그릇들은 were filled 가득 차였어요 with human eyeballs human 인간의 눈알 hearts 심장 그리고 뇌로 가득 찬 그 그릇들을 돌렸어요 아주 그 끔찍한 거 같죠 장난을 치는 거예요 author author got turned turn 이 돌다 인데 이 앞으로 보다가 뒤로 도는 것도 turn 이지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는 상황이 바뀌는 것도 turn 하면 됩니다 그래서 author got turned pale pale은 창백한 창백한 걸로 돌려졌다라는 것은 author가 아주 창백해졌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